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솔루스 첨단 소재 되겠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코드번호 336370이 되겠구요 현재 시점은 8월 5일 3시 4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 되겠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한번 가지고 왔어요 코스피 전기전자 전자장비 기기에 지금 현재 속하고 있구요 시가총액은 2조 정도 됩니다 그래도 좀 대형주로서 우량주 이렇게 좀 같이 갖춰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인 기관들이 마음을 먹고 올린다라고 한다면 쉽게 올릴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구요 저는요 3천만주죠 3천만주 기준으로서 이하가 되면은 적은 물량이다 가볍다 그리고 3천만주 이상이 되면은 조금 무겁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1억주 이렇게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초록백 미디어인가요 초록백 미디어? 초록백 미디어는 1억 3천만주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무거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매집을 한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되고 솔루스 첨단 소재는 그래도 이렇게 매집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진 않아요 거의 한 5개월이나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방송을 찍다 보니까 목이 굉장히 아프네요 그래가지고 목이 계속 카컬하고 좀 그래요 그래도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관들 쪽에서 조금 추가적으로 주가를 관리해 주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지금 주지연항으로서 인베스트먼트죠 사모펀드 되겠습니다 사모펀드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회사를 인수를 했다가 또 팔아 치우고 차익실현 발행하고 그 다음에 또 차익실현 발행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매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 보시면 되고요 전지박 전지박 그리고 동박 OLED 화장품 2차전지 이렇게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한 8만원 정도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OLED 소재하고 전지박의 높은 성장성을 고려를 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요 지금 유보율이 지금 거의 3000%에요 그리고 부채 비율도 86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꾸준히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종목 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반기에 뚜렷한 성장이 있을 것이에요 뚜렷한 성장 뚜렷한 성장이 뭐냐면 전지박 부분에서 저차폭을 꾸준히 축소를 하면서 2021년 4분기 흑자 전환도 가능할 것으로 저는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고수익성 제품인 5G 네트워크 장비양 동박출하가 집중될 것이라는 것도 예상되는 점이 긍정적인 요인이다 특히 첨단 소재 부분은 삼성 디스플레이 아이폰 13 그리고 갤럭시 Z 폴드3 등 스마트폰 신제품량 중소형 패널 생산과 QD OLED 양산 본격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OLED TV 패널 생산량 확대로 동사의 OLED죠 OLED가 핵심인 것 같아요 OLED가 이제 추가적으로 영업이익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184억 그리고 117억 굉장히 추가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에다가 납품을 하니까 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 여력은 32%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와 이거 정고점 뚫으면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정고점 지금 거의 다 와 있는 상태인데 정고점을 그냥 뚫을지 아니면 조금 지그재그하면서 뚫을지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조만간 뚫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 물량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기간 물량들 연기금 물량들 그리고 투심물량들 그리고 기간들 물량들까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정고점 뚫게 된다라고 한다면 8만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종목이다 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였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 저희 무료 추천 종목들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클릭을 하시면 상단 링크가 보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 매일매일 하루에 한 3종목 정도 드리고 있겠습니다 아침에는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침에는 장전 브리핑 시장에 대해서 미국 시장 먼저 살펴보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전 브리핑 미국 시장이 어떻게 돼서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략적 모멘텀 가져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8월 1일에 대해서 주요 일정 같은 것들도 남겨드릴 수가 있고 AP투자연구소 카톡 친구 혜택을 해놓으시면 강의 자료 그리고 주식시장 예측 분석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도움받아 보실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VIP 종목들 하고 있거든요 수익이 굉장히 잘 나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브라보 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장동현 전략팀장이라고 합니다 5월 17일부터 7월 30일까지 189.18%에 대한 수익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관련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테마주 검색기 개발을 하였기 때문에 조금 주식하시는데 대장주를 선택하기 어려우신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무료로 다운받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